지금 저게 뭐냐면요 배가 지금 빠지선이 끄고 하잖아요 그 평화광장에 그 춘추는 바다 분수라고 그 주말마다 막 이렇게 분수를 막 하면서 축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북항으로 옮깁니다 오늘이 10월 10일입니다 옮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양쪽으로 꿇고 가야죠 한 척은 뒤로 아시탕 후진으로 꿇고 가고 한 척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좀 빠져나가면 양쪽으로 잡고 갑니다 이걸 바지선이라고 그래요 작은 배들이 인양을 해서 이렇게 꿇고 다니는 걸 바지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 3척입니다 옆에도 하나 붙어있죠 조그맣게 다음 순으로